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문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품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 6년 7년 전에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졌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질병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기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15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있을 무렵에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부모님께 해모임을 전달받았습니다. 해모임을 한 10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한 결과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갑자기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해모임에 좀 신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품 한 가지 두 가지들을 좀 정성들여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해모임으로 인해서 어머니와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애터미 사업을 즐겁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제품 강의까지 하게 되는 이 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애터미를 시작하고 나서 2년, 3년 정도 전에 저희 신랑이랑 같이 부부 동반으로 지인과의 저녁 시간 약속이 있어서 저녁을 먹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지인분께서 저희 신랑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형님 앞으로 형수님도 40대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꼭 형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아니 내가 뭘 더 챙겨야 되나 이 생각에 아니 내가 뭘 챙겨야 돼? 라고 했더니 나온 단어가 뭐였냐면 형수님한테 이제 이너 뷰티 제품을 꼭 챙겨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저 이너 뷰티 제품 먹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는데 저한테 되돌아오는 질문이 뭐였냐면 형수님 그러면 이너 뷰티 제품 매일매일 잘 챙겨 드시고 있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대답을 바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제품은 좀 준비되어 있었지만 제가 생각날 때 먹기도 하고 어저께 못 먹었으면 또 두 개씩 먹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형수님 매일매일 드시다가 하루라도 안 드시면 안 드신 거랑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너 뷰티? 정말로 좀 잘 챙겨야겠다. 근데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운동선수들의 재화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재화를 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몸들을 보셨고 또 얼마나 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40대의 형수님에게 꼭 챙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너 뷰티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40대에 10년을 이너 뷰티 제품을 드신 분과 40대에 10년 동안 이너 뷰티 제품을 먹었다 안 먹었다 또는 안 드신 분이 50대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10년 동안 꼬박꼬박 챙겨 드신 여성분은 50대가 되었을 때 40대의 건강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안 드신 분은 50대에 50대도 아니라 60대의 건강의 결과가 나왔다는 게 연구 결과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더 이너 뷰티에 대해서 아 그래? 그럼 나도 50대가 됐을 때 그래도 여성으로서는 아 진짜 몇 살이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아 저 50 몇 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머 40대밖에 아니야 또는 30대 후반밖에 안 돼 보이는데 라는 말을 듣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너 뷰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지하게 확인을 해보고 정보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이너 뷰티라는 단어예요. 이너, 내 안 속에 뷰티, 아름다움 내 몸 안에서부터 건강을 지키면서 아름다움을 표면적으로 찾아가는 게 이너 뷰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이너 뷰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할 때 이런 정보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 이라는 정보였어요. 아 콜라겐이 우리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 눈의 수정체, 치아 그리고 뼈, 손톱, 발톱, 근육, 인대, 힘줄 심지어 내장기관 또는 혈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단백질, 콜라겐이 구성되어 있다면 아 이거 정말 콜라겐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콜라겐이요.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중에 30%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리고 피부의 진피층에는 콜라겐이 90%나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콜라겐이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라는 반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머리에는 부족하면 탈모가 일어날 수도 있고 손톱, 발톱에 갈라짐이 있을 수도 있고 피부가 손상돼서 주름살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폐경에 이르는 분들은 요실금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근육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힘줄 이런 부분이 다 연관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는 뼈 관절에 의해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아, 쑤시고 아프다.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콜라겐 저희가 정확하게 더 한번 알아봐야겠죠. 지금 보시는 사진 보시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제가 이제 제목을 써넣기는 했는데 현미경으로 본 콜라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장단으로 풀 같은 걸 손에다가 묻혀서 이렇게 하면 이 점성에 의해서 하얗게 되면서 찐득찐득한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저만 이런 놀이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그때 놀았던 풀놀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콜라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이런 세포 사이사이를 연결해주고 조직하는 인체의 접착체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풀놀이 했던 그 모습과 굉장히 많이 흡사하죠. 이런 콜라겐이 저희의 피부에 아까 90% 이상이 진피층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저희 피부를 보면 이렇게 피아지방층 그리고 진피층 그리고 표피 이렇게 세 가지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 진피층에 아주 두텁게 되어 있는 부분이 콜라겐으로 꽉꽉 차여 있어서 탄력이 있고 아주 건강한 피부의 모습입니다. 이런 피부가 90% 이상의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콜라겐이요 연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콜라겐의 양은 감소를 한다고 해요. 콜라겐이 감소가 근데 몇 살 때부터 되냐면 25세 이후에 매년 1%씩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제 나이가 지금 이런데 그럼 저는 벌써 몇 프로가 감소가 되었다는 건지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은 여성이 남성보다도 좀 현저히 적고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피부 노화가 좀 빠르게 진행된다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저희는 이 줄어들음에 그냥 있지 않고 유지하거나 그걸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겠죠. 이거 보세요. 아까 혀밍으로 봤던 그 모습을 20대의 콜라겐 구성 모습과 50대의 콜라겐 구성 모습입니다. 20대의 콜라겐을 보니까 이 콜라겐이 굵고 그리고 끊어짐이 없이 잘 연결되어 있고 사이사이에 공간이 없죠. 그런데 50대의 콜라겐 모습을 보면 좀 가늘게 변해져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끊어진 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이사이에 구멍이 뽕뽕뽕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구멍이 많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콜라겐이 구멍이 나여 있는 부분으로 저희의 표피, 피부가 그 사이로 이렇게 쑥 꺼진답니다. 그래서 피부가 꺼진다거나 중력에 의해서 팔자주름이 생긴다거나 이런 주름들이 생기는 경우가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이 콜라겐이 점점 감소되면서 저희의 피부가 겉으로 보이기에 노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요. 콜라겐이 부족할 경우에 진피층 조직이 아주 얇아져가지고 끊어지고 얇아지고 틈새가 많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표피가 아래로 내려와서 건강하지 못하고 좀 탄력이 없는 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콜라겐 뿐만이 아니라 이 콜라겐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도 없어진다고 해요. 이 콜라겐이 부족한 경우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은 미국에서 28년간 배달 트럭을 운전하신 남성분이세요. 지금 왼쪽에는 굉장히 주름살도 많고 깊게 패여져 있지만 오른쪽 볼은 그것에 비해서 조금은 평편한 편이에요. 운전하다 보면 이 창가 쪽에 햇빛이 계속 많이 들어오니까 이 햇빛의 자외선이 이 피부에서만 닿고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피층까지 들어와서 콜라겐을 부셔서 없이 끊어놓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패이면서 주름살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거죠. 또는 일란성 쌍둥이의 모습이에요. 햇빛을 많이 본 분과 햇빛을 좀 덜 보신 분의 차이인데 어느 분이 햇빛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좌측에 계신 분이 햇빛을 좀 많이 보셔서 표면도 멜라닌 색소가 많이 올라오셨고 또 주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셨죠. 이렇게 콜라겐 부족으로 인해서 내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건강을 찾지 못한다면 표면에 나타나는 저희의 피부 건강이 이렇게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콜라겐 저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져 있는 이 콜라겐 어떤 콜라겐을 드셔야 될지 지금부터 저하고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저희 돈으로 주고 사서 먹어야 되는 콜라겐 좋은 제품 그리고 값싼 제품으로 드셔야지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있으시니까 먼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능 성분인 콜라겐 함유량이 얼마인가? 두 번째, 이 함유량이 높은 게 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잘 흡수가 되는 제품인가? 건강, 기능, 식품인지 그리고 기능성 원료인 PC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인체 실험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먹기가 편해야지 일단 그래서 먹기가 편한지 휴대하기 좋은지 이렇게 총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이 기준점에 맞춰서 한번 저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요 애터미 이너 콜라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저희 애터미 제품이 안에 들어있는 상자에 있는 광고 표시예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흡수가 잘 되는 어린 콜라겐이라고 써 있어요. 흡수 광고에 흡수라는 단어를 건강, 기능, 식품에서 넣을 수 있을까요? 함부로 넣지 못해요. 임상 실험이 있어야 되고요. 인체에 실험이 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 제품이어야만 흡수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콜라겐 제품을 사실 때 이 흡수가 적혀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흡수가 잘 되는 어린 콜라겐 펩타이드 일단 흡수가 잘 된다는 건 인체 실험을 했다는 강고로 저희가 단어를 넣었고요. 어린, 어린이라는 게 어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물고기의 비닐로, 비닐에서 100% 콜라겐을 추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의 구조와 어린 물고기의 비닐이 몸의 구조하고 아주 비슷하대요. 그래서 물질이 들어왔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흡수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어린 콜라겐을 뺐는데 지금 보시면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콜라겐 펩타이드는 콜라겐을 효소 분해해서 더 작게 저분자로 만들 단어를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럼 피부 속에서 동일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까 저희가 피부는 이렇게 진피 그리고 표피로 이루어졌을 때 이 진피 안에 콜라겐이 90% 이상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진피층 안은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콜라겐으로 깍쳐있는 걸 엘라스틴으로 지지를 해줘서 세워줄 수 있게 안전하게 세울 수 있게 해주고 그 사이사이를 히알루노산에 수분으로 채워주면 아주 탄력있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저희 피부 속에 글리엑스와의 구조처럼 되어 있는 게 어린 물고기의 비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동일하게 뽑았는데 얼마나 작냐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머리카락의 12만 5천분의 1의 미세분자로 되어 있대요.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전혀 상상이 좀 안 가더라고요. 굉장히 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는 콜라겐을 추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은 분자가 작은 분자, 저분자일수록 우리 몸에 흡수했을 때 쏙쏙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저분자의 단위가 1000달톤만 돼도 저희 몸의 흡수량으로 됐을 때 굉장히 흡수가 잘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달톤이라는 건 뭐냐면 분자의 단위를 표현을 하는 건데 에터미의 이너 콜라겐은요. 이 분자가 512달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첨보다 적은 아주 저분자 작은 분자로서 몸의 흡수를 도와주는 512달톤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의 함량은 콜라겐을 하루 3000mg을 섭취했을 때 권장량인데 에터미의 콜라겐은 3270g으로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딱 한 병만 드시면 3270mg으로 저희 몸에 구성을 하면서 512달톤의 저분자로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흡수 흡수라는 부분이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체 실험을 해봤습니다. 12주 동안 사람들에게 콜라겐을 동일하게 먹어보신 분과 안 드신 분들 그리고 드신 분의 어떤 개선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눈에 띄었던 건 눈가에 주름이 없어졌대요. 주름이 없어졌다는 건 이 안에 진피층에 콜라겐이 많이 흡수가 되어 있으면서 피부로 나타나고 이 피부에 나타나면서 이 피부가 땡겨주면서 탱탱하면서 눈가에 주름을 없애주었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 피부의 결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대요. 또 하나는 탄력이 많이 좋아졌고 피부의 수분도도 엄청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 몸 속에 수분도 채워지고 피부결도 좋아지고 탱탱한 얼굴, 탄력 있는 나의 얼굴과 몸. 어떠세요? 이렇게만 들으셔도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2주 동안 임상실험을 한 결과 이런 결과들로 이래서 좋은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먹으면 안 돼요. 그냥 기타 음료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식약청에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를 꼭 확인을 하셔야 기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정말 이걸 제가 보는 순간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지금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중으로 해서 개별 인정형 고시형이 아니라 누구나 다 통과할 수 있는 기준점이 아니라 아무도 통과할 수 없어서 저희 회사에서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그 기준을 점검을 한 개별 인정형 원료 PC 콜라겐 펩타이드를 사용했더니 두 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피부의 보습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햇살이 들어오면서 표피만 하는 게 아니라 진피까지 들어오면서 제가 아까 콜라겐을 분절시킨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호까지 하는 인증 두 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단제로 바르고 또 콜라겐을 섭취를 통해서 이 콜라겐 분절을 막을 수도 있는 제품으로서 저는 이 부분이 또 왜 이렇게 인증까지 받았는지 뒤에 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콜라겐 뿐만이 아니라 네 가지의 부원료가 함께 들어갑니다. 저희 아까 진피층 안에서 콜라겐만 있는 게 아니라 히알루론산하고 그 다음에 엘라스틴이 같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에터미가 준비했습니다. 에터미 이너 콜라겐에서는 PC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주 원료에 네 가지 성분을 넣었는데요. 지금 가운데 몸속에 콜라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라스틴이라는 엘라스틴의 부재료를 넣음으로써 그 콜라겐을 단단하게 세워줄 수 있는 지탱의 역할을 해주는 엘라스틴을 넣었고요. 그 사이에 그 사이사이에 히알루론산이라는 수분을 넣어서 빵빵빵빵빵빵빵 그 자리를 메꿔줘서 탄력이 있고 공간이 넓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진핀증 안에는 저희가 지금 제품을 먹으면서 좋게 만들어놨는데 여기까지만 딱 좋으면 뭐예요. 피부의 장벽인 세라마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세라마이드를 넣어서 피부 장벽까지도 단단하게 해준다면 우리가 먹은 이 콜라겐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이중으로 더해주고 또 하나 비타민C는 콜라겐을 섭취했을 경우에 그 콜라겐 섭취를 하고 나서 그 콜라겐이 흩어지지 않고 세포와 세포를 더욱 단단하게 합성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해주는 게 비타민C라고 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실 때 소비자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비타민C를 먹으면 콜라겐이랑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콜라겐을 비타민C가 꽉꽉꽉 잡아준다고 합니다. 합성할 때. 그래서 저희의 이런 피부층에 맞게끔 주원료와 부원료가 함께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콜라겐이 도망가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제품들 애터미에만 있을까요? 다양한 타사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이너뷰티 시장이 굉장히 많이 붐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또는 5년 전에 비해서 그러면서 지금 이너뷰티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애터미 제품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애터미의 콜라겐의 함량 3000mg을 넘은 3270mg이고 또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아주 저분자로서 흡수율을 돕는 이 두 가지로 기준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주요 성분의 저분자 콜라겐 3270mg으로 봤을 때 저희 회사와 동일한 제품은 종땡땡의 액상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네요. 그러면 콜라겐 분자 크기를 내려왔을 때 저희는 저분자인 512달톤인데 이름이 있는 종땡땡에서 왜 분자의 크기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가격을 한 달로 드셨을 때 저희 제품은 이렇게 한 상자에 2주분으로 드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2주분을 한 달을 드시려면 그럼 두 상자가 필요하겠죠. 이 두 상자를 드셨을 때 한 달에 74,571원 정도의 가격이 나오고요. 종땡땡의 가격은 40만원. 하나에 만원이 넘는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 드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애터미의 이너 콜라겐을 먹겠습니다. 이런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피부가 건조한데 얼굴 피부만 건조하신 분이 아니라 내 몸의 모든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그리고 특히나 얼굴에 열이 많아서 건조함이 있어서 화장이 좀 잘 안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바깥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운동선수도 있을 수 있고요. 장기간 아까 보신 것처럼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안 직후에 피부에 당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사이에서 어디에 속하세요? 저는 전체 몸이 많이 건조한 편이라서 콜라겐을 하루에 사실 아침 저녁으로 두 개를 먹었었는데 이번 콜라겐 공부를 하면서 하나만 먹어도 충분하다 그래서 다시 하나로 바꿨습니다. 몸에 건조함이 있으면 사실 저는 뒤꿈치가 제일 많이 끝에 있어가지고 건조함이 좀 심한데요. 이 이너 제품 콜라겐을 먹고 난 다음 뒤꿈치의 각질이라든지 아니면 좀 갈라짐 이런 현상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체험을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 그리고 이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콜라겐 여러분들 드셔보시기도 하셨고 아직은 먹다가 중단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제품은요. 모두에게도 좋지만 조금 조심해야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애터미의 이너 콜라겐의 그 비린맛을 좀 없애기 위해서 복숭아를 넣었는데 복숭아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뒷면에 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해놨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 부분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보관 방법이에요.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으며 실온에 보관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실온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약간 직사광선을 피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좀 서늘한 온도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고 권장해드리는 거고 그런데 조금 온도가 있는 곳에 있어도 애터미에서는 안정성을 항상 실험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는 이상 그 안에 내용물은 변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콜라겐을 드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난 아무리 그래도 조금 비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저도 민감한 편인데 비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비린 맛이 좀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강한 것보다 조금 아무래도 그래도 비린 맛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팁을 보내드립니다. 냉장 보관을 하셔서 좀 시원하게 드시면 그 비린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온에 뒀을 콜라겐과 냉장고에 넣었을 때 그 맛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현재는 실온에서 먹고 있는데 여름에는 냉장고에 넣어놔서 좀 시원하게 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모두 다 비린 맛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에터미 이너 콜라겐은 저희 에터미 제품 중에 같이 드시면 좋은 제품들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콜라겐을 합성할 때 비타민C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 부재료에도 비타민C가 들어있지만 에터미 그거 추가적으로 비타민C를 함께 섭취했을 경우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에터미에서는 지금 두 가지의 비타민이 있습니다. 함량이 500mg과 2000mg인데요. 각각의 몸 상태에 맞추셔가지고 본인이 맞는 비타민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왜 갑자기 에터미 트리플 업 프로틴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폐경에 다다르신 분들, 폐경이 되신 분들은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출되지 않기 때문에 콜라겐 생성이 어렵습니다. 콜라겐 생성이라는 것은 노화가 되면서 그 콜라겐 생성하는 세포들이 많이 좀 줄어들어 있어서 그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폐경을 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신장 콩팥 다들 아시죠? 이 뒤에 있는 콩팥 양쪽 그 위에 부신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부신 호르몬을 잘 관리해주면요. 콜라겐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부신 호르몬의 콜라겐 생성에 도움 주는데 이 부신 호르몬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냐면 이 부신 호르몬은요. 단백질 섭취를 잘 하셨을 경우에 이 기능이 좋아진대요. 기능이 좋아지면서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의 운동 습관 그리고 콜라겐을 먹는 습관 그리고 단백질 에터 및 트리플 업 프로틴 제품 또는 단백질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에 저희 몸의 인체 단백질 구성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콜라겐을 충족시킬 수 있으시고 또 하나는 피부 진피층에 있는 90%를 콜라겐으로 채울 수 있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콜라겐에 대한 정보 너무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막 달려서 설명해 왔는데요. 이 콜라겐이 여러 가지 이너 뷰티 중에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한 게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는 피부 중심으로 했지만 사실 모든 곳에 다 간혈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섭취를 하셨을 때 건강함을 지키고 아름다움을 지키길 원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에터미에서 이너 콜라겐 제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상자 안에 14개 2주분으로 되어 있고 하나하나 이렇게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네, 이런 소리 나죠. 앞에 계신 분들 제가 드린 콜라겐 같이 한번 이렇게 흔드셔가지고 딸깍, 딸깍 하는 소리 나시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안전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한번 색깔 보시겠어요? 네,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갈색빛이 좀 나죠? 향도 한번 맡아 보시겠어요? 어떤 냄새 나세요? 네, 복숭아 향이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따놨는데도 제 자리까지도 막 나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콜라겐 점성은요. 넘기기에 찐득하지 않고 바로 넘길 수 있는 점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마무리하면서 애터미 이너 콜라겐 흡수가 잘 되는 어린 콜라겐으로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지키는 저희 애터미 이너 콜라겐 꼭 같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 죄송해요. 네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을 위하여 다 같이 건배 네,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과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달콤하고 향기롭고 제 몸속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제품 강의를 한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